마카롱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입니다. 마카롱은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디저트인데요. 오늘 제가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인 마카롱은 달콤하고 맛있는 마카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카롱을 언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16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주변인 캐서린이 헨리 2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달콤한 디저트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프랑스의 요리 문화는 제도를 평소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서린은 장식 좋아하던 맛있는 디저트를 먹지 못했는데요. 헨리 2세는 주문 아이디어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생일날 헨리 2세는 이탈리아의 의미사를 데리고 와 마카롱을 만들게 했습니다. 마카롱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마카롱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마카롱의 마카롱은 에그와이트, 아몬드 파우더, 그리고 슈가 파우더입니다. 마카롱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설명드립니다. 계란, 흰자, 설탕, 아몬드 파우더,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입니다. 계란, 흰자를 더워주면서 설탕을 세 모에 넣어서 넣어주세요. 2세는 아몬드 파우더, 슈가 파우더, 슈가 파우더를 넣어주세요. 계란,란, intens, 설탕을 넣어주세요. 작기 하면 그다음에 아마ителя mari frosting년을 넣어주세요. If dough drops down, It's done. 그것은 전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아몬드 파우더와 슈가 파우더 채에 굴리는 것을 머랭에 넣어주세요. If dough drops down, it's done. 머랭이 흘러내리려면 그것은 다 되는 것입니다. First, skid dough as you want. 네 번째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틀을 짜주시면 됩니다. If dough doesn't get on your hand, bake in the oven. 여러분의 손에 머랭 같은 게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성된 것입니다. There are so many types of buildings. 틀니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If you want to make such from internet. 여러분은 더 많은 종류를 찾고 싶다면 인터넷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many types of macarons are there. 마카erry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Which types of macarons are there? What types of macarons are there? First is macaroon. First is macaroon. Psic despacaron is made before macaroon. Macaroon is a made before macaroon. Macaroon is made before macaroon. Macaroon is made before macaroon. 제가 처음에 말했던 마카롱과 베스트가 누릴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포크로운 마카롱은 6월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질병 못한 간식입니다. 마카롱은 작은 크기에 비해 아주 높은 칼로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카롱을 많이 드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저도 마카롱을 던지고 먹곤 하는데요. 사실 마카롱이 비싸서 저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마카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I have. 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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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마카롱 말고 좋아하시는 디저트가 또 있을까요? 음... I like lots of 디저트. 저는 마카롱...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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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one. I want to eat 양갱에. 아우! one? 저는 양갱을 먹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제 기억 디저트라고 생각합니다. 양갱은 레드게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양갱은 파즈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양갱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양갱은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방을 넣은 양갱도 있고 팥을 넣은 양갱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계세요? 어떤 종류의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어떤 종류의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정리가, 어떤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종류의 디저트라고 생각하시나요? 크림 릴레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크림 릴레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크림 릴레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재료부터 말씀드리자면, 계란 노른자와 바닐라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설탕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계란 노른자를 섞어주세요. 두 번째로 국물만 PFAS국을 넣esteew주고 프랑스 러블리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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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불을... 음... 약불? 그냥... 베이크... 베이크... 베이크는... 베이크인 아 Renaultист déb khi는 유네 slow or bake 굳다 Campors 어 깜짝 Yep енная 힘들어? 반대로 Python 조금 더 힘들면 도 메뉴는 어... 어... 프리디... 음... 프리디쉬? 예스! 프리디쉬 약간 젖다가 조금 단단하게 붓은 것 같으면요 꺼내서 아주 예쁜 자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아... 또 레프리저레이어 레프리저레이어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1시간 후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토치에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냉장고에 1시간 넣어줬던 걸 꺼낸 다음에 이제 설탕을 위에 놓은 다음에 토치로 그냥 해주세요 파이얼 이게 끝이에요 예쁘세요 땡큐 잘 되어서 가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